포스의 균형이요. 선한 포스와 악한 포스의 균형이 아닙니다. 라이트 포스와 다크 포스의 균형이 아니에요. 스타워즈 영화 보실 때 이거 알고 보신 포스의 균형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중용. 중용이 여러분 선악의 중용인가요? 선과 악을 적절히 하자가 중용인가요? 아니죠. 중은요. 중심성, 균형성이고 용은 항상성인데 항상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자연처럼. 자연처럼 우리 영적인 균형을 계속 잡아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오로지 이 중은요. 선이에요. 오로지 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아닌 것들. 과하거나 불급인 것들이 악입니다. 동양에서 악은요. 별거 아니에요. 딱 이 정도가 자명한 선인데 그것보다 넘었거나 모자라면 악이라 그래요. 균형 깨진 거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양심의 균형이 깨진 걸 악이라 그래요. 양심에 딱 맞는 걸 선이고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스타워즈가요. 정확히 설명하는 게 포스가 우주를 자연의 추나 추동으로 자연스럽게 불리는 게 균형이고 그 균형을 깨는 게 다크 포스.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밝은 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의 균형은 뭐예요? 악을 하지 말고 선만 해가지고 원자연의 흐름을 다시 찾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나 추동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듯이 다 동양에서 추나 추동이 자연스러운 포스의 균형이죠. 그러면 인간의 영혼에서는 어떻게 뭐가 균형을 이뤄야 되나요? 희노애락의 균형을 이뤄야 되고 그러려면 근원적으로 이누예지가 균형 있게 나와야 됩니다. 이누예지의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찾자는 것은 우주에서 시스 쪽 영화로 치면 다크 포스를 닦는 시스 제다이의 반대 개념이죠. 논어에서는 뭐예요? 소인 이쪽이 군자. 어느 가르침에서도 선하게 대결이 펼쳐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왜 이런 통석적인 문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나요? 인류는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그걸 즐기는 겁니다. 펼쳐놓고 작품으로 해놓고 즐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고의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양심도 들어있어요. 왜 누구나 양심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보는 눈이 있거든요. 선악의 대결에서 악이 지고 선이 우주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 포스의 균형 원래 우주의 이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균형을 찾는 거예요. 중용해서 그래요. 중용해서 천지가 어그러져 있다고 지금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자기 내면에서 양심이 욕심을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가 그 사람의 소천지죠. 소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대천지가 제자리를 찾는 걸 돕겠죠. 천지가 원래 하는 역할이 만물을 길러주는 거니까 소우주가 균형을 찾고 소우주에서 원래 천지의 역할, 소천지의 역할, 만물을 살리는 역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 하나만 바로잡아도 천지가 변하고 만물이 도움을 받는다. 이게 유교사상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유교나 기독교 역할이 엄청 크다고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